2018년도 대안예술인 대상 수상자는요 K-POP 가요 베스트 대상 진영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상에는 대한예술협회 김성재 회장님을 대신해서 대구본부 홍보부장님 정경환 홍보부장님께서 대리수여 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대한예술협회와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에 인상을 드립니다 대한예술협회 김성재 회장님 대도 기념촬영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다음 수상자 한 분 더 자 이제 정말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5부부대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밤이 깊어가는데도요 함께 밤하늘의 별들처럼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힙합 베스트 대상 수상하신 진영심 가수님의 특별 무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힙합 베스트 대상 수상신 가수님의 특별협회 김성재 회장님 탈동발 기사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방할 개념 동방할 개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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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